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톤앤테크 시간입니다. 요즘에 저희가 톤앤테크를 자주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설의 드라이브죠. 클론 센타우르를 넘어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톤앤테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일화지만 1980년대 연주자인 빌 피네거는 팬더 텔레캐스터를 트윈 리버브에 연결해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클럽에서 볼륨을 매우 크게 설정하고 연주하였으며 그 사운드에 매료되었죠. 아쉽게도 작은 클럽이나 작업실, 집에서는 그 볼륨을 사용할 수 없었고 볼륨이 작게 설정된 트윈 리버브는 빌 피네건을 이전만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다양한 오버드라이브의 힘을 빌려 작은 볼륨에서도 그 사운드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어떤 오버드라이브도 그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죠.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 가격이 너무 비싸 직접 차린 집이라든지 축구선수 플레이를 욕하다가 진짜 프로축구선수가 되는 사람이 있듯이 빌 피네건은 이펙터를 직접 제작하게 됩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빌 피네건에 이에 개발되고 생산된 전설의 오버드라이브 클론 센터우르는 유명한 연주자를 섭외하거나 별도의 홍보활동 없이도 그 사운드만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으며 세계 초인류급 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며 그 전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이 전설의 사운드는 수많은 이펙터 브랜드들에게 도전장을 받게 되죠. 오늘 모인 이 도전자들도 클론 센터우르 페달이 사운드에 매료되어 그 사운드를 복각하거나 영향을 받은 페달들입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가장 클론 센터우르와 흡사하거나 클론 센터우르를 잘 복각했다. 아니면 클론 센터우르에서 영향을 받은 페달들에 선정된 페달들만 저희가 모아 모아 모았습니다. 본다이의 시계죠. 원플러의 탑루스, 매튜스의 아키텍트 V3, JHS의 일렉트로하모닉스 소울푸드 미트앤 3모드 이렇게 4가지 이펙터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과연 클론 센터우르의 사운드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반은 다루고 반은 다루지 않았던 페달이네요. 그러네요. 이 뭐랄까 가난한 자들의 클론이라고 불리웠던 소울푸드가 오늘 올라왔는데 실제로 그 일렉트로하모닉스의 소울푸드만을 가지고는 아쉬움을 느낀 JHS에서 모드를 시킨 페달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다르긴 한데 맥을 같이 하기는 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사운드를 본격적으로 체크해본 건 아니지만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볼륨 정도는 맞춰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해가지고 은총씨랑 저랑 볼륨을 대충 맞추면서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그 뭔가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페달들임은 분명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 클론 센타우르라는 페달에서 영향을 받은 포인트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조용한 아니면 저출력에서도 특유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해 줄 수 있는 사운드. 그것이 바로 이 클론 센타우르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오늘 네 가지 이펙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면서 사운드를 비교도 해보고 이런 것이 클론 센타우르의 사운드가 아닌가 라고 저희가 맘만 보는 정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계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픽업은 일부러 미들 픽업에서 좋습니다. 아 근데 언제 들어도 시계주는 시계주다.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탑뉴스 세易 네 종아ár indices 강인 Judge 로 아멘 돌아다 space 요 이거는 까지 넌 물 taş 소 이 느끼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것을 시청자 분께서 어느 정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물론 다른 임팩터지만 흡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저희가 이전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매티스의 아키텍트 V3라는 새로운 임팩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아키텍트는 조금 독특한 점이 뭐냐면 알트 스위치를 가지고 부스트를 켤 수가 있는데 부스트를 같이 켰을 때가 클론 센터우루와 흡사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네요 다음은 소울푸드 다음은 소울푸드 그렇습니다 느끼셨나요? 전반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코어 사운드라고 해야 될까? 분명히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실제로 실제 저희가 조금은 아쉽지만 실제 클론 센터우루를 옆에 두고 비교를 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얼마 전에 제 친한 동생이 샀더라고요 네네네 오리지널 인스타에 올렸길래 제가 댓글로 저희 작업실 주소를 대충 써놨어요 일로 보내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정말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흔쾌히 겨우 한번 빌려 쓰는 건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렇습니다 왜 이런 복각 이펙터들 중에서도 클론 센터우로 복각 이펙터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전설적인 사운드라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싸잖아요 그거 지금 아마 150자 제가 정말 짧은 시간 빨리 접촉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리버브닷컴에 지금 바로 접촉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정말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페달일 거예요 조금만 저기 갖고 이제 뭐냐 그 이펙터에 관심이 많으시면 은총 씨도 그 게임 킹오파 같은 거 하시죠? 네네네 지금 핸드폰으로 일종의 가차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뽑기 게임 네네네네 캐릭터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확률이 이 좋은 캐릭터일수록 확률이 낮잖아요 약간 정말 센터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짜증나는 거죠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더 갖고 싶은 스타일의 페달이 아닌가 와 엄청나네요 일단은 지금 골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와 이거 이거를 일단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게 3,75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380만원에서 390만원죠 이거를 들여고 관세 내고 하면 거의 이제 400을 찍겠다는 이야기고요 앰프 헤드보다도 비싼 네네 풀스텍 앰프 가격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레이 모델 같은 게 지금 2,757불이네요 그러니까 뭐 거의 300만원 돈 가까이 이것도 300만원 돈이네요 그리고 뭐 그나마 지금 제일 싼 게 논홀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홀스 안 그려져 있는 안 그려져 있는 모델들이 지금 보면요 제 친한 동생이 샀던 뭐 어떻게 얼마를 주고 산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가격에 산 것 같습니다 1,700불에서 지금 제일 싼 게 1,600불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00만원 정도 네 여러분들께서 클론을 오리지널을 살 수 있는 최저가는 거의 200 정도고 그렇죠 200에 좀 안 되거나 네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쇼핑비부터 해가지고 뭐 하면 거의 200 드실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최고가로 가게 되면 그러면 400만원 그러니까 실제로 풀스택 앰프 가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의견들이 분분해요 실제로 써보신 분들까지도 어 이거 약간 부동산 개념이다 어 뭐 재테크 개념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아니다 이거는 500만원 60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는 사운드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각 이펙터들 뭐 여러개 나오지 않습니까 마샤를 복각했다든지 렛을 복각을 한다든지 TS 계열을 복각을 한다든지 다양한 페달들이 나오지만 클론 센타우르를 복각을 했다라는 페달들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주목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비싼 이펙터를 합리적인 가격에 최대한 재현을 했느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들은 어느정도 합격선 평균치 이상을 해낸 그렇죠 이펙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 실제로 네 시리가 시리가 이제 대답을 어느 부분에서 시리가 반응한 거래 그죠 시리야 네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클론이라는 이펙트가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뭔 말씀이냐면 808에 대한 복각에 대한 페달은 너무 많죠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야말로 전투적으로 렛 에디션이다 그리고 오리지널 808 사운드가 뭔지조차도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808이 또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알바네즈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때 년도 때 그 모델 뭐 무슨 칩이냐 이런 걸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근데 어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만 해도 오리지널 808이 제 기억에 맞으면 한 50만원 정도면 샀어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궁금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저도 요즘에 다시 빈티지 악기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이제 좀 더 알아보고 싶고 나도 이게 이펙터 타임즈로 진행하면서 또 생긴것도 있고 도 내가 더 공부를 다시 좀 예전처럼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정도 다시 그 옛날 페달들을 다시 예전처럼 좀 써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재구매나 할까 싶어서 봤는데 오 이거 말이 안 돼 지금 일단 808이 150만 원이에요. 아, 150 정도 하겠군요. 저는 그래도 한 70이면 사겠지 했는데 150인 거예요. 이제 웬만한 스탠다드급에 대한 기타 가격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센타우루스는 너무 지금 농사벽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타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쟁쟁한 브랜드들이에요. 뭐냐면은 이 정도 가격에 타협해서 쓰자 라고 하기에는 개성 만점과 충분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페달들이기 때문에 오늘 사운드를 추가적으로 들려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장에 오셔서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유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들고 오셔서 오리지널 센타우루를 1대1로 비교하시면서 구입해가시는 유저가 있으시면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게인 양들만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계 먼저 게인을 일단은 다 9시로 맞춰보겠습니다. 보기의 다음은 탐누스 아키텍트 여기서 풀게인에서부터 조금씩 갈리기 시작하네요 형님께서는 지금 저는 또 치고 있고 약간 앰프와 가까운 상황이어서 이 각도는 아니잖아요 다이렉트로 두드려 맞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형은 두드려 맞고 계시잖아요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개인 양을 적게 했을 때는 대부분의 어느 정도 공통 부모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개인을 높이기 시작할 때부터 약간 갈렸어요 그것도 물론 4개가 다 갈리긴 했지만 크게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쪽과 이쪽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여기 저희가 그러려고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닌데 정말 신기하게 저도 약간 이 친구들은 가다 휴게소로 나갔고 이 친구들은 여기 저기 졸음쉼터로 갔어요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연주를 하다보니까 연주를 하다보니까 로우게인 톤에서는 그래도 뭔가 같은 집단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의 색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숨겼던 나의 모습들 그 아이들의 정체성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형님께서는 어쩌셨던 것 같아요 이 페달 4개의 페달 중에서 아 그러니까 선호도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은 개인 양부터 높은 개인 양까지 그래도 일정하게 흐트러지지 않고 높은 해상도를 연출을 하면서 가장 클론 센터고르랑 흡사한 느낌을 줬던 거는 저는 시계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뭐랄까 조금 더 이렇게 약간 광복해진 느낌도 좀 있고요 그런 느낌이 좀 더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제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일단 시계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 써봤으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톤이죠 그리고 클론의 사운드적인 것 잘 해석하면서 제가 시계드를 연주할 때 느끼면 클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청량함도 있지만 그게 자칫 잘못 쏘면서 되게 소리가 쏘게 들리는데 시계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컨트롤이 되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클론의 페달들이 또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지금은 일단 페달을 이제 저희가 EQ는 굳이 만지지 않았습니다만 로우가 좀 약간 빈다라는 게 이제 클론 페달을 쓸 때 약간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시계드 같은 경우는 베이스 트래블 있잖아요 그 EQ로 그거를 충분히 충분히 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되게 굉장히 패턴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깨끗하고 유연하다라고 친다면 탑루스 같은 경우는 로우게인 때는 그런 까라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게인이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 탑루스 같은 경우는 바스락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스락거리는 게 뭐냐면 그 이거를 아 뭘로 표현하는데 하여튼 바삭바삭해져요 소리가 되게 탄다고 타는 느낌 뭐 이렇게 그런 류의 페달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칠 때 크리미하다라는 페달이 있다면 탑루스 같은 경우는 크리미하게 가진 않아요 절대로 치면서 바삭바삭하고 되게 드라이해지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 시계즈랑 또 두고 봤을 때 약간 좀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클론 센타우루스랑 비교했을 때도 클론 센타우루스 유튜브나 이런 거 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그 센타우루라는 클론 자체가 부드러운 톤의 페달은 아니에요 원래 자체가 그 까랑까랑한 애인데 되게 그래도 부드러운 그 맛이 있어요 근데 이제 탑루스 같은 경우는 바삭해지는 길을 정도로 가고 있고 사실 지금 이 친구가 좀 제일 놀랬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어요 갑자기 다른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조용은 영탁님의 노래인데요 기타는 제가 쳤습니다 여하튼 니가 거기서 왜 나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센타우루 사운드 맞나? 약간 사실 좀 이렇게 됐던 거 같고 소울푸드 같은 경우는 좀 아쉽지만 로우게인 때는 솔직히 와 이랬어요 이제 하이갠으로 올라가니까 아 왜 서민들의 센타우라고 했는지 알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로우게인 때는 좀 전체적으로 아쉬웠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코드를 긁었을 때 1, 2, 3번 줄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딱 풀캔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확연히 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그리고 이 친구 빼고요 이 친구 빼고 이 셋 중에서 가장 좀 광폭하지 않았나요? 약간 좀 연주할 때 더 빵빵 귀를 때리게 들리는 소리가 좀 강했던 거 같아요 어쨌든 저째든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랄까 정말 뭐랄까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잖아요 오리지널 센타우드와 그런데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었던 페달들이다라고 저는 가격대에 비해서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탑루스를 또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심지어 사이즈도 작고 잘 재현을 해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약간 제가 사족을 붙이자면 예를 들어서 육상 선수 칼루이스 같은 사람을 롤모델로 해서 우사인 볼트를 롤모델로 해서 육상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넷이서 그러면 포즈라든지 호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따라하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피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들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장대를 들고 장대 높이 뛰기 다른 종목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개성이라면 개성이겠죠 영향을 받았고 로우게인에서는 충분히 센타우드의 영향을 받았고 그런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다가 게인을 좀 많이 가게 됐을 때 아키텍트 특유의 사운드가 튀어나온다고 평가를 해야지 얘는 왜이래라고 평가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페달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여러모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나름 센타우르라는 주제를 향해서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다가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톤앤테크 찾아뵙고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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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